지선 학생이 갑자기 쓰러졌던 이유는 뇌에 종양이 있기 때문이에요. 뇌에 종양이라고요? 그것도 아주 위험한 종양이에요. 저... 일찍 죽는 건가요? 6개월 아니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오래 이 상태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. 저, 선생님. 지수환. 정말 중요한 건가요? 갑자기 위험해질 수도 있고 직원 상태 그대로 계속 갈 수도 있어요. 그냥 사람 소리 들으면 좋겠네. 너무 좋을 것 같다? 넌 분명 오늘 좋을 거야. 불행은 다 땡겨 썼으니까 이제 나는 건 행운밖에 없어. 벌써 행운이 터진 것 같은데? 가자. 어? 가자니? 어딜 가? 나 사는데 같이 가자고. 이런 날은 기록으로 남겨야지. 사실. 팔고 죽는 건 대단한 거 아니야. 총이 한 장 차이야.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야. 앞으로... 사는 게 끝나면 그 끝에 죽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는 거랑 죽는 건 도착길처럼 나란히 가는 거야. 살다가 쓱 옆네들로 가면 죽는 거.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하라고. 네가 왜 죽어? 너는 요즘은 왜 깨졌고 너는 압박은 왜 깨진 거야? 너 무슨 일이야? 살아 있었네? 미안하다. 생일 선물 준비 못해서. 아니야. 그래도 선물 뭐 받고 싶은 거 없어? 괜찮다니까? 그래도 뭐라도 주고 싶은데. 그럼 나 그 운동화 끈 선물로 놔둬라. 저도 또 배운lar 한 번. cheerful 그래. 나도 conductor 좋아. 다가가가가가 다가가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